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정치인들 특히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전부가 다 프레임의 것인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은 선거에 성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인 거죠. 본인이 정치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일종의 주홍글씨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해선 정치인들이 선거 결과를 성복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거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선거에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는 다 사라지게 되고 선거에 성복하지 못한 정치인 이런 주홍글씨만 남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선거 무효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제기하는 데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죠. 현재 대통령실이나 연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은 완전히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버린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거 사기 문제를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누구도 맞설 생각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그러니까 현재 좀 부정적인 그런 전망이긴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참 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대규모 저항을 통해서 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엊그제 민경욱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오선 의원이 전화를 해서 나를 좀 설득해달라 선거 사기 문제에 대해서.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누구도 낯설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완전히 국민도 그렇지만 정치인들은 특별히 프레임에 갇혀버린 겁니다. 누구도 낯설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건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에서 선거 부정이 제도화되는 것이 그냥 관행처럼 그냥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선거 이래 선거장에 나가서 이런들 표 찍고 사전투표는 전부 다 여러분들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관행이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신동화에 나경원 동작의뢰 당선인 심청 인터뷰가 이렇게 실려 있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 나경원 후보가 여러분들 당선인이 아주 심청 인터뷰를 이재명의 입법 독주 결과는 의회 및 정당 민주주의 계멜이다. 절대 그 선을 넘어설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나경원 씨는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여러분들 한 1만 5천 표가량 정도의 유령사전투표지가 반대편인 류삼령 후보한테 투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후보가 살아남았던 것은 동작의뢰 유권자들이 나경원 후보한테 당일 투표에서 60% 정도의 득표율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지난번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 이수진 의원한테 여러분들 위조투표지가 많이 투입되면서 억울하게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패배를 했는데 이제 나경원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 지역구 외에 다른 지역구를 찾은 데서 가장 많이 찾은 곳이 동작의라고 하거든요. 7번 정도 찾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경원은 낙선시켜야 될 가장 관역이 된 거죠.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여러분들 더불당의 주요한 공격 목표지 않습니까 소신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런 활동상이 빛나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장 화력을 집중해서 나경원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이번에 동작을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의 위조투표지를 류삼령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 줬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를 확실히 낙선시키려고 했으면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그냥 눈 딱 감고 여러분들 서울에 특별히 동작얼만 두 표당 한 표를 집어넣었으면 낙선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표당 한 표 집어넣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냥 서울 전체가 사전투표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투입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결정됐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살아남은 거죠. 나경원 후보는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들 딸이 있지만 딸님이 조금 몸이 불편했지 않습니까 나경원 후보는 자기한테 주어진 축복이고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부모 입장에 생각해보면 그런 자식이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몸이 불편하거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고뇌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속이 굉장히 깊은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한 인간이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외면적으로 표현이 안 되지만 내면이 굉장히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동작을 해서 선거가 진행될 때도 따님이 엄마를 위해서 이런들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가장 먼저 나경원 후보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딸까지 저렇게 내세워가지고 선거를 하냐 이런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지만 이제 본인이 워낙 강하게 원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몸이 불편한 자녀를 갖지 않는 분들 같으면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우리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자식들이 이렇게 성장해가는 거 보면서 또 손자 손녀들이 커가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것은 다 제쳐놓고 그냥 건강하게만 났어요 여러분들 잘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복이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작은 복을 나경원 후보가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굉장히 깊은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집안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러면 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아주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그런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경원 후보는 절대 그 인터뷰에서도 선을 못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선을 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은 일제 선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너무나 아쉽게도 너무나 애통하게도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국민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 그냥 부정선거와 함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제 이야기가 아침부터 너무 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말을 돌리거나 그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소개해드렸지만 이 동자거래 나경원 후보는 이번에 유령 투표지를 14756표를 류삼룡 후보와 함께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사전투표장에 4만4천 명이 왔는데 1만4천7백 명이 더 온 걸로 만들어 가지고 발표를 5만9천 명이 사전투표장에 왔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세 표당 한 표씩을 더블당 후보를 밀어준 거죠 더블당 후보를 밀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왼쪽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수학이나 통계학에 대한 조회가 없더라도 왼쪽에 선관위 발표에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이거 그냥 단박에 이거 조작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의 표를 류삼룡 후보와 함께 밀어줘 가지고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국외 부자자 투표는 플러스 26 마이너스 24%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0%가 되는 겁니다 50%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국외 부자자 투표 참가자 한 명당 한 표씩이 뭡니까 류삼룡 후반부터 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플러스과 마이너스과 합쳐서 50%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들 한 표당 한 표씩을 집어넣은 겁니다 한 표당 한 표씩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세 표당 한 표를 여러분들 훔친 것이 발각이 돼 가지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가 류삼룡 더블 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위조 투표지를 다 마이너스 처리하게 되면 그다음에 이런 차이집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그래프와 함께 수십 년을 살아가야 되는 것 어떤 정친도 낯설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그냥 더블 민주당하고 선관위가 결정한 후보를 받아들이고 그냥 다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장 크게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이 유성열이라는 사람이고 윤성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이게 그냥 제도화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돌아간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답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전 방에도 불구하고 나경훈 후보가 어떻게 당선됐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60%를 받은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류삼용 후보가 38%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60대 38이 나왔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37%에서 57% 조작하더라도 나경훈 후보가 살아남은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딱한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겁니다 오늘 신동화에 실린 그런 나경훈 당선인의 심청 인터뷰를 보면서 참 유감스럽게도 한국에서는 모두가 다 이제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 가지고 국민들이 이름 들고 일어나서 가두리 양식장을 모으니까 찢고 이름 나가지 않으면 그냥 이 체제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체제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 설명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피해자는 아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이 상황을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이 제도화 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고통과 신음화에 시달리도록 만드는데 윤 대통령께서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황우여 뭐 이런 이야기나 황우여 씨가 있을 때 사전투표 제도를 대부분 다 통과시킨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